MBC 가요러스트가 수산물의 보고 진해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진해를 맡은 저는 조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눌러주세요. 가수 설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연씨, 오늘 진해에 오니까 진해받아내엄이 정말 진해요. 그리고 진해분들의 인심이 너무 진해요. 이런 진해를 우리가 작년에 와야 되는데 못 왔잖아요. 아, 너무 아쉬워. 너무 속상했는데 오늘 이렇게 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투표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진해의 싱싱한 소산물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움이 두 배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쉬움 남기지 않게 길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이오베이스트를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서 와, 진해에 놀러가야 되겠다, 진해에 졸업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저희가 진행을 잘하고 가수들이 멋진 무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됐다고 하네요. 바로 이어서 즐거운 무대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 시의 무대입니다. 전부가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이걸로 가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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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